안녕하십니까? 매일신문 뉴스 한송희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30년째 매일신문에 연재되고 있는 수암 김정길의 칼럼을 묶은 소를 때려야 수레가 간다 출판기념회가 열렸습니다. 매일신문 전명의 주필 수암 김정길의 칼럼을 묶은 소를 때려야 수레가 간다 출판기념회가 4일 오후 호텔 인터불고 대구컨벤션홀에서 열렸습니다. 출판기념회에는 이창현 매일신문사장과 이용길 천주교 대구대교구 총대리신부, 김관용 경북도지사를 비롯해 지역 각계 인사 5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1983년부터 30년째 매일신문을 통해 연재되고 있는 수암 칼럼에 대한 내빈들의 축하 인사와 소프라노 이정아 씨의 축하 공연 등이 펼쳐졌습니다. 이창영 사장은 수암 칼럼은 사회 각 분야의 다양한 현상을 날카롭게 분석하고 해악과 풍자로 풀어낸 명칼럼이라며 30년 동안 연재한 칼럼에는 수암 선생이 살아온 삶 자체의 향기가 묻어난다고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저자인 김정길 전 명예주필은 비판적인 글을 쓰면서 겪어야 했던 여러 불이익에도 꺼리낌 없이 글을 쓸 수 있었던 건 매일신문과 함께했던 8분의 매일신문사장 신부님들의 무언의 지원 덕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수암 칼럼은 1983년 8월부터 30년째 매일신문에 연재되고 있으며 소를 때려야 수레가 간다는 지금까지 다룬 1,300여 주제 중 2002년 이후 게재된 칼럼 중 100개를 선별해 책으로 묶은 별수의 본입니다. 지난 2일 실시된 경북도의회 제9대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 부의장에 출마한 후보가 금품을 건넸다는 의혹이 제기돼 선관위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실시된 제9대 경북도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 일부 도의원들이 동료 도의원들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제보가 있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돈을 돌린 의혹이 있는 도의원들은 부의장에 출마한 2명으로 이들은 상임위원회 행사 등에 참석해 돈을 돌렸다는 제보가 접수됐습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경북도의회 전체 도의원 63명 가운데 16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으나 조사를 받은 모든 도의원들은 찬조금은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문제의 제보는 구두로 접수됐고 참고인들이 모두 찬조받은 것을 부인하는 상황이어서 조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보자에게 서면으로 제보를 접수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해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구와 부산 등 6개 광역시장이 4일 김항식 국무총리를 만나 영유아 무상 보육비용 지원과 지방 소비세율 인상 등 5개 안의 지방 재정난 해소 방안을 건의했습니다. 김범일 대구시장은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김항식 총리와 광역시장협의회 5창 간담회에서 영유아 무상 보육 예산 전액 국비 지원과 지난해 취득세 감면의 국비보전 조소기행, 지방 소비세율 인상 등을 건의했습니다. 이와 함께 소방공무원 미지급 초과 근무수당의 국비 지원 등 이전에 건의했던 현안에 대한 정부의 후속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김 시장은 특히 중단 위기에 처한 0세에서 2세 아동의 보육료에 대한 국비 지원과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영향을 미치는 정책 이반 시 사전에 협의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또 지난해 3월 정부의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감면 발표 시 감면액에 대한 정부의 보전 약속에 따라 현재까지 보존되지 않고 있는 2,361억 원의 조속한 보존을 건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의 5%인 지방 소비세율을 올해 내 5%에서 10%까지 인상하고 2013년부터는 20% 이상 인상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포항시가 지역항공사 설립을 위해 실시한 타당성 조사 결과 항공사는 자본금 400억 원을 목표로 지자체와 자본기술력을 갖춘 민간이 결합하는 형태인 제3섹터형 주식회사로 설립되는 것이 최저관인 것으로 제시됐습니다. 4일 포항지역항공사 설립 타당성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국토해양부의 지방공항 활성화 소형 항공 운송 범위가 19인승 이하에서 50인승 이하로 완화됐고 오는 2018년에는 울릉공항이 개항함에 따라 포항지역항공사의 수익률도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어 오는 2015년 취항을 목표로 2대의 항공기가 김포와 제주 등 2개 노선을 운영하고 설립 2년 차부터는 내륙 3개 노선과 울릉 노선을 추가로 확대할 경우 5개 노선 61만 1,000명이 포항항공을 이용하게 돼 지방공항의 활성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포항항공 설립 운영 시 지역경제 파급 효과는 운항 5년간 생산 유발 1,833억 원, 지상조업 등 부가가치 유발 637억 원으로 502명의 취업을 촉발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이에 따라 포항시는 시를 비롯한 지자체 자본 출자 예산 확보와 견실한 민간 자본 유치로 목표 연도에 법인이 설립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기로 했습니다. 세계의 식물보전 분야의 전문가들이 식물보전 전략 2020 달성을 위한 수목원과 식물원 영양 강화를 주제로 열리는 국제 워크숍에 참가하기 위해 대구를 찾습니다. 대구 수목원이 개원 10주년을 맞아 오는 6일 수목원 교육관에서 수목원 분야 세계 석학대를 초청해 국제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세계 식물보전 전략 2020 달성을 위한 수목원과 식물원의 영양 강화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워크숍에는 세계수목원 식물원 네트워크 기구 관계자를 비롯한 해외 전문가 4명과 국내 교수, 수목원협회 관계자 41명 등이 참가해 수목원과 식물원의 효율적인 식물 다양성 보전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대구시는 지난 2002년 쓰레기 매립장을 수목원으로 조성해 국제적인 생태복원 사례로 평가받는 등 녹색 성장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은 북상하는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아 낮부터 비가 내려 무더위가 한풀 꺾이겠습니다. 대구 경북 낮 최고 기온은 25도에서 29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이상으로 7월 5일 매일신문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